안녕하세요. 워런보페처럼 매일신문을 박진봉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10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어떤 회사는 21일이 월급날인 회사도 있고 어떤 회사들은 25일. 보통 금융권이 21일이 월급날인 경우가 많고요. 제조업체는 25일인 경우가 많은데 21일인 회사는 아마 오늘 월급을 받겠네요. 어제 또 많은 댓글들을 달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제 관련해서 과세 때려서 북유럽을 나가버린 이케아. 이케아가 과세 때문에 북유럽에서 나가버렸었나 봅니다. 그리고 상속세 때문에 국외로 팔린 아스트라제네카. 그래요. 이런 걸로 이런 일자리와 국익이 얼만지 하면서 부자되면 쫓아대는 나라는 잘될 수가 없죠. 의미심장한 얘기를 또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궁금한 상황이 있는데 왜 미국의 경영인들은 그토록 기업의 주가를 신경 쓰는가 그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구조적 차이가 있나 본데라고 그것이 뭘까 궁금해하셨는데 미국은 말 그대로 주가가 안 올라가거든요.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그 경영진을 쫓아 냅니다. 그래서 애플의 파운드였던 스티브 잡스도 쫓겨났었고요. 휠레 페크드 회장의 딸이 경영하다가 그 회장의 딸도 한 10년 전에 쫓겨난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말 그대로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이 사람은 주주가치보다는 우리가 경영하게 보면 대리인 코스트라는 게 있거든요. 에이전 코스트라고 하는데 그 대리인 코스트가 뭐냐면 주주가 전문 경영인을 세워놨는데 이 전문 경영인이 주주가치를 극대화시키지 않고 자기 사적인 이익을 취하면서 회사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대리인 코스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오너가 마케팅이나 이런 거랑 하는 건 전혀 상관없이 회사 돈으로 여행을 가고 골프를 치고 그런 식으로 돈을 쓴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은데요. 아니면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가끔씩 좀 일어나는 친인척들 친인척 중에서도 능력이 좋으면 괜찮죠. 능력이 좋으면 괜찮은데 취직 못하고 있어? 그러면 회사 와서 일하라고 해 하면서 그런 생산성이라든지 능률에 있어서 도움이 안 되는 직원을 데려와서 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주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경영진이 회사 가치를 갉아먹을 수 있는 대리인 코스트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보면 최근에 우리 정신세계에 정용진 회장이 욕을 많이 뜯어먹고 계신데 그 경영을 하는 기업 가치랑 주주가치를 생각하는 건가 아니면 야구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재벌의 가오다시를 위해서 골프장 아니면 호텔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게 있다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대리인 코스트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당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회사의 주인은 주주인데 대주주가 주인이고 나머지 주주들은 주주인이 아니다. 라고 스스로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보고요. 그래서 약간 상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최근에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게 전자투표를 통해서 소액 주주들의 참여가 많이 늘어날 수 있게끔 지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면 대주주가 정말 회사가 좋으면 주주총회에서 내가 쫓겨나지 않으려면 주식을 더 사야 되겠죠. 주식을 더 사면 주가가 또 올라갈 거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이런 주주가치에 대한 부분이 조금조금씩 개몽도 되고 있고 개선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은 있긴 합니다. 그거는 또 시간될 때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내일 저희가 설명회가 있는데요. 설명회 영상을 또 찍어서 올릴 거니까요. 그 영상을 나중에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중고차 얘기 했었잖아요. 중고차 그 부분인데 지금 성능 검사만 270개 현대차 신차 같은 중고차 판다 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혹시 이수기 기자님이 쓰신 기사인데 우리 이수기 기자님도 워멘신박을 혹시 들으시고 조기사 한번 써봐야 되겠네 하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런 기사를 또 후속적으로 써주시면 저도 감사하고요. 내용을 보면요. 19일 경남 양산시에 있는 현대자동차 중고차 전용 상품화 센터 2층 내부에서는 차량의 흠을 제거하는 샌딩 작업이 바로 옆에서는 판금과 차량 도색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현대차 관계자는 동시에 16대의 차량 리뉴얼이 가능한 공간이라고 설명했고요. 같은 건물 1층에서는 차량 내 외부 세차와 광택 작업 등을 할 수 있는 장비와 공간을 갖췄고요. 현대차는 오늘 24일부터 인증 중고차 판매를 시작하네요. 이번 24일 다음 주부터다 그죠? 뉴 원하 현대차 아시아 대권역장 부사장은 만든 사람이 끝까지 케어한다는 철학 아래 인증 중고차 사업을 준비했다고 말을 했고요. 현대차는 이날 한 해 만 5천여 대의 중고차를 공급할 수 있는 중고차 전용 상품화 센터도 공개를 했습니다. 기존 현대차 양산 출고 센터 부지 한 9,500평에 세워졌는데 현대차와 제네시스 중고차 사업을 위한 핵심 거점이고요. 현대차는 양산 센터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중고차 상품화 거점을 늘려간다는 목표였네요. 현대차는 중고차 사업에 나서면서 유독 신뢰를 강조했는데요. 지난해 국내에서는 238만대의 중고차가 거래가 됐네요. 한 해에만 240만대의 중고차가 거래가 되네요.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 그리고 가구 수가 한 2,700만 가구 되나요? 거의 가구의 10% 정도가 중고차를 또 사고팔고 하나 봅니다. 신차보다 1.4배나 이루고요. 중고차 매매가 그래요. 금액으로는 연 30조원 규모로 성장했으나 정보 비대칭이 심해서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아서다. 이른바 초롱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현대차의 가구다. 초롱이가 영화 배우 마동석 씨하고 했던 그 장면이 있던데 그게 범죄도시 3위였나요? 저는 영화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초롱이라는 캐릭터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쇼츠 돌아다니는 걸 계속 봤었는데 되게 연기도 잘하고, 그죠? 진짜 건달처럼 보이잖아요. 이 초롱이가 중고차 딜러였었나 보네요. 그래서 차를 사러 오는데 그런 낚시 매물을 걸어놓고 실제로 오면 이거 얼마 전에 팔렸어요. 이거 보세요. 하면서 그런 장면들은 많이 본 것 같은데 이런 불신, 이런 불만들 이런 부분을 해결하겠다는 게 현대차의 가구네요. 이와 관련해서 현대차는 중고차를 매입할 때 270여 항목의 성능 검사와 상품화 과정을 거치도록 했고 판매 대상 차량도 출고 5년에서 주행거리 10만 키로 이내 무사고 현대차 제네시스 브랜드 차량으로 한정을 했네요. 중고차를 매입할 때 현대차와 제네시스 중고차 비중은 38%, 약 90만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현대차는 일단 인증 중고차 올해 판매 목표를 5천대로 정하고 내년부터 판매를 늘려간다는 계획이고 인증 중고차 구매 전 과정은 100% 온라인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현대기아차가 같은 그룹이니까 현대기아차가 이 중고차 사업에 진출하는 걸로 되게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그러다가 1년 또 유예해서 올해부터 허가를 해줘서 이제 드디어 시작하는데 왜 이 중고차 사업을 할까 그게 궁금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 신차 판매보다도 1.4배나 이루고 금액으로도 30조원 규모니까 그러면 중고차 가격이 신차 가격보다는 아무래도 쌀 건데 신차 판매보다는 1.4배가 많으니까 거의 비슷한 규모겠다. 거기다가 이 플랫폼 기업들이 팔고자 하는 사람과 사고자 하는 사람 이렇게 잘 연결해 주는 게 플랫폼인데 이 중고차 시장 자체가 방금 초롱이 문제 때문에 이 불신 때문에 이 차를 광고를 보고 내가 가면 정말 저 차가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차 상태는 정말 괜찮은 걸까 침수 차량 등등부터 해서 사고 차량 이력이 많은 차 이런 게 아닐까 그런 거에 대한 불신을 SK 앵카에서 먼저 그런 부분을 많이 해소를 시켜줬는데 현대가 직접 한다니까 아마 이 시장이 이 30조원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30조원 시장에서 몇 퍼센트를 가져올고 그 가져온 시장에서 얼마나 마진을 남기는지 그 부분이 중요한데 아마 다 계획이 있겠죠 마진이 충분히 많이 난다고 생각하니까 이 시장에 들어갔을 겁니다 연대기아차에 또 새로운 매출 성장 동력이 또 될 수가 있겠네요 거기다가 판매되는 차량 수가 어제도 어마어마했었잖아요 계속 후속 행사가 나오면 팔로우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경제 세 번째 S커버 위에서 고부가 가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글로벌 전략 컨설팅사인 맥켄지 앤 컴퍼니가 한국의 장기 저성전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S커버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네요 중화학 공업 기반의 첫 번째 S커버 첨단 제조업 중심의 두 번째 S커버 에 이어서 제3의 S커버를 찾아야 한다는 제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전원과 바이오 그리고 모빌리티 산업 등에서 초격차 기술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고요 맥켄지는 어제 1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아시아 미디어 데이 행사를 열고 한국의 넥스트 S커버 보고서를 공개를 했네요 2013년 한국경제를 서서히 가열되는 냄비 속에 개구리로 비유를 했었었네요 2013년대 그 맥켄지 보고서 그때 논란이 됐던가 기억이 살짝 납니다 거기에 이어서 10년 만에 성장 전략을 제시한 것인데 맥켄지는 이제 개구리가 냄비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기보다 개구리를 꺼내서 더 큰 무대에서 마음껏 뛸 수 있는 틀을 짤 때라고 말을 했네요 그때 보고서 제목보다는 오히려 많이 좋아졌네요 서서히 가열되는 냄비 속 개구리면 환경이 나빠짐에도 불구하고 그냥 따뜻한 물에 안주해서 가만히 있다가 결국은 죽는 개구리가 될 거 다는 식의 얘기에서 이제는 나가서 더 큰 무대에서 마음껏 뛸 수 있는 틀을 짜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제3의 S커버를 찾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다 그죠 송승헌 맥킨지 코리아 대표는 S커버는 성장을 시작하면서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다시 정체되는 순간을 겪는 곡선의 모양이라면서 한국경제는 지난 60년간 두 번의 S커버를 겪었고 이후 세 번째 S커버를 찾지 못한 채 10여 년이 흘렀다고 진단했다 그래요 세 번째 S커버를 찾지 못하고 우리가 10년이 흘렀다고요 일단 다 읽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자본시장의 역동성 부족 등 난제도 쌓여있고 송 대표는 대기업 제조업 저부가 가치 산업에 집중된 성장 모델을 대중소기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면적인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서 경쟁력 저하가 예상되는 석유화학과 제철산업 등은 선제적인 구조개편과 원천기술 중심의 신사업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또 신재생에너지와 바이오 모빌리티 반도체 등에서 제2, 제3의 초격차 산업을 일궈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세번째 S커버를 찾아낸다면 2040년 인당 국내 총생산이 GDP가 7만 달러를 달성하고 세계 7대 경제대국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세번째 S커버를 찾지 못하고 10년이 흘렀다 이 부분은 좀 인정하기 힘드네요 10년 전에 소녀시대가 CNN을 미디어를 타면서 그 매체를 타면서 소녀시대가 엄청나게 글로벌한 인기를 끌을 때 그때 CNN 뉴스를 보면서 CNN을 통해서 유명해진 게 아니라 그때 이제 한참 유명해져서 CNN에서도 보고 보도를 할 때 그때 제가 딱 보고 야 이제 우리나라의 아이돌 그룹이 동남아나 일본에서만 아시아권에서만 통하는 아이돌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시작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SMU의 JIP 그리고 YG한테 빅뱅 그리고 방탄소년단 BTS가 지금은 거의 뭐 옛날 비틀스처럼 돼 있잖아요 이런 엄청난 세 번째 성장 곡선을 문화 콘텐츠에서 지금 만들어내고 영화도 마찬가지였죠 그죠 드라마 오징어 게임도 마찬가지고 거기에다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1년 12년 이때 만들어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전세계 1등 이 되고 있고 그 외에 반도체는 반도체대로 여전히 우리가 파운델이나 메모리 시스템 쪽은 아직까지는 약하지 마세요 그래도 계속 초격차 유지하고 있고 최근에 있었던 방산 이라든지 거기다가 2차전제 배터리를 비롯해서 또 배터리 에서 있어도 전기차 시장이 열릴 때 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여러가지 면에서 저는 S커버가 시작된 걸로 저는 보이는데 아무것도 찾지 못한 채 11년이 흘렀다 이거는 조금 인정하기 좀 힘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찾는다면 찾는다면 40년에 7만 달러 이렇게 돼 있는데 그 10년 전에도 골드만삭스의 리포트가 있었었죠 우리나라가 2050년 되면 세계 2등인가 8만 7천 달러 가 되면서 세계 2등 뭐 이런 식으로 될 거다 근데 그때도 전 좀 놀랐었거든요 그렇게 우리나라를 좋게 보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또 하나가 10년 전에 또 앞으로 살아남을 10년 좀 더 됐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러니까요 한화 투신에 제가 있을 테니까 거의 15년 전이네요 나중에 한 20년 뒤에 살아남을 자동차에서는 딱 5개가 살아남을 건데 그 중에 하나가 현대기아차다 라고 돼 있어서 현대기아차가 그 정도로 자라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죠 주가는 별로 안 좋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맥켄지 보고서 말고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글로벌 빅 아이비라든지 이런 맥켄지가 됐던 이거는 기사는 제가 꼬박꼬박 읽어보거든요 쟤네들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제3커버 시작한 것 같습니다 GDP가 이렇게 1인당 7만 달러 되잖아요 증시 전망 단기 증시 전망 이런 거 사실 잘 맞추기 힘들긴 한데 주식시장하고 거의 똑같이 올라가는 게 바로 GDP입니다 GDP 미국은 계속 GDP가 우상량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S&P500도 계속 우상량이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GDP 성장이 계속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1인당 7만 달러 그러면 5천만 인구 해서 5,7,2,3,5 했을 때 지금이 우리가 1조 8천억 달러 근데 3조 5천억 달러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꾸준히 우리가 이 생존에 대한 DNA가 이스라엘 민족만큼이나 전 세계에서 가장 이 생존에 대한 DNA가 뛰어난 나라가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산업도 계속 리셔플링 되면서 계속 리셔플링 계속 안 되는 거 하고 또 새로운 거 계속 찾아갑니다 혁신을 계속 찾아가면서 이 패스트 팔로잉 전략을 제일 잘하잖아요 우리가 네 그 다음 기사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0.01% 기업이 법인세의 42%를 부담 실적이 나쁘면 나라 국간이 휘쳐 GDP 성장도 중요하기 안 한데 일부 대기업에 너무 의존을 하면 그 대기업이 잘못했을 때 리스크는 또 크죠 아마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극소수 대기업에 대한 세수 의존도가 커지고 있는데 지난해 상위 0.01% 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가 전체 법인세에게 40%를 넘어섰다 그 자본주의의 양극화를 얘기하면서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40%를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여기 기업은 0.01%가 전체 법인세 40%를 차지하네 100개에도 못 미치는 일부 대기업 실적이 흔들리면 국가재정 전체가 휘청이는 구조다 올해 59조원에 달하는 세수부족 사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대표되는 대기업의 부진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 이라고 계시나 봅니다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위 0.01% 기업 98개 법인은 법인세 36조 7천억 을 납부를 했고요 2014년도 12조 5천억 과 비교하면 2.9배나 늘었는데 전체 법인세 수 87조 8천억 원 에서 상위 0.01%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다 14년에는 35.5% 했는데 지난해에는 41.8% 로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2019년 인가요 저게 32조 천억 해서 47.8% 로 기록을 했다 라고 돼 있는데 요게 숫자가 하나씩 밀린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2018년도 에 왕창 이익을 냈으니까 법인세를 2019년도 에 냈겠네요 네 왜냐하면 2018년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익이 사상 최대 이익을 냈었 기 때문에 제가 보면서 2019년 이 아닐 텐데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18년도 돈을 벌어가지고 19년도 법인세를 냈을 거니까 19년도 에는 32조 천억 을 냈었는데 상위 0.01% 비중이 47.8%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반도체 난리 났었죠 쭉 읽다 보니까 SK하이닉스가 안좋았고 지난해 상반기 법인세 비용으로 1조 8800억 권을 반영을 했던 하이닉스는 올해 상반기에는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적자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만 따져도 올해 상반기 법인세수가 1년 전보다 8조 7천억이나 감소를 했습니다 수출 반도체 의존 신사업을 키워야 된다 라고 되어 있구요 소수기업 의존도가 높은 건 한국경제 전체적으로도 불안요인 중 하나인데 특히 반도체 기업의 부침에 따라 수출이 출렁이고 있고 지난달 전년 대비해서 수출 감소율이 4.4% 마이너스 4.4죠 감소율이니까요 수출이 줄어들기 시작한 지난해 10월 이후로는 가장 지금 낮구요 반도체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수출도 조금씩 늘기 시작했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껏 수출이 악화한 주요원인이 반도체 부진이었다는 뜻이다 총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 2020년도에는 19.4% 그리고 21년에는 19.9%로 20%에 육박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20%나 차지합니다 그러고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 대충 얼만지는 다 이제는 다 아시죠 시가총액 비중에서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씀을 드리면요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도 좀 주가가 2400이 깨져 있는 상황이라서 보통 2000조 2500조 정도면 2000조 정도는 하는데 지금 1900조 가 살짝 깨져 있거든요 여기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1.68% 코스피 전체입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4.76% 이렇게 때문에 두개 합쳐 가지고 26% 정도 되니까 이 수출 비중하고 좀 비슷하고 근데 이걸 갖다가 이익의 비중으로 시가총액은 이익 대비해서 또 이렇게 PER이나 이런게 나타나다 보니까 이익의 비중으로 보면 좀 더 높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한 26%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반도체 업황이 악화하면서 20년 21년도에는 20%나 차지를 했었는데요 반도체 업황이 악화하면서 올해는 반도체 비중이 14% 수준으로 줄었네요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흔들리자 국가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나타났다 면서 각 분야 독과점 기업이 이익을 독식하는 현상이 전세계 세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는데 한국의 문제는 반도체와 2차전지를 제외하고는 선두기업이 없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 이어서 반도체에 첨단산업을 이끌어갈 기업 육성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립대 교수님은 주식을 안하시나 봅니다 선두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고단 기사를 보겠습니다 조원경 교수님 또 칼럼 가져왔습니다 조원경의 돈의 세계 케인즈와 죽어야 할 것들 지난주에 어려운 책 케인즈 다시 케인즈 얘기했었는데 보겠습니다 안락사를 원하면 스위스 지원단체에 가입해야 한다 아 그래요? 스위스가 외국인의 조력자사를 허용한 유일한 국가여서다 전 케인즈는 고용이자 화폐의 일반이론에서 이자소득자의 안락사 얘기를 꺼냈다 고책에 이자소득자의 안락사 얘기가 있나보네요 자본공급이 늘어도 금리가 떨어지며 지구상에서 이자소득자가 사라진다고 했다 돈은 생산적인 곳에서 돌 거라 믿었다 케인즈는 그런 제로금리 시대를 정확히 예측을 했다 돈은 자산가격을 높이는데 혈안이 되었으니 그의 말은 반만 맞았다 생산적인 곳에서만 돌 거라고 믿었었는데 보통 돈이 우리가 돈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질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좋은 자산은 뭐지 해서 찾다 보니까 그림 투자도 많이 하고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도 투자라고 하고 이러면서 자산가격을 꼭 생산 내가 여기에 투자했을 때 이 돈이 어떤 생산활동을 하는 것 외에도 1980년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부동산 많이 샀었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하면서 자산가격을 높이는 데 현안이 됐으니 케인즈의 말은 반만 맞다라는 말씀이네요 자 이제 상황은 급반전했다 현금가치가 놀라울 정도다 지금의 현금이 왕이죠 단기채를 사는 MMF에 돈을 넣어도 수익률에 입이 쬐진다 20년 만기 미국채 금리는 5.2%를 넘은 상황이다 대부자에게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빚을 쥔자는 시간과 힘든 사투를 벌려야 하고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FED를 보는 이들의 마음은 찹찹하다 인내심이 바닥이다 시장은 금리 추가 인상에 경보를 울리고 있고 금리 인상 예측을 집계하는 FED WATCH는 향후 기준금리 동계를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시장 금리는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소비 호조를 구실로 전쟁 중에 상승을 했다 미국경제는 더 많은 국제발행으로 돌아간다 신용등급 강등에도 아랑곳 하지 않으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다 이 속도로 가면 미국 연방정부의 채무부담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한다 미국이 빚낸 걸 세계가 부담하는 구조는 애초 불공평하다 FED 의장은 미국채가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무더니 애를 쓴다 누구는 비주로 고독사 하는데 진짜 슬픔이 밀려온다 이자소득자는 죽지 않았다 호황을 누리고 있다 케인즈의 말은 틀렸다 그래도 그의 말의 본질은 중요하다 세상은 고급리든 저급리든 그가 말한 야성적 충동이라는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 저금리로 연명한 좀비기업은 구조조정으로 사망해야 한다 그래야 더 나은 글로벌 기업 생태계가 만들어진다 마지막 이 두 문장이 지금의 이 자본주의에서 금리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그리고 경기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했을 때 미국의 경제는 자본주의는 철저하게 이 체력 약한 좀비기업을 과감하게 죽여버립니다 과감하게 줄여버리고 세계 1등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는 또 엄청나게 키워지고 돈이 많으니까요 키워줍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패드가 억지로 금리를 올리면서 혹독한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결국은 빚을 진자는 시간과 힘든 사투를 벌려야 한다고 하잖아요 이 자본주의에 대한 조금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왜냐하면 되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30년 동안 이 주식시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2008년 금융위기는 미국의 은행 금융 월가에서 서프라임이니 모니 워런트 등등 옵션 CDO CDS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그걸 우리는 카지노식 자본주의라고 하는데 좀 흥청망청 했었죠 그렇게 해서 발생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달러가 강해지고 그 이후에 남유럽 국화 위기가 오고 그 가운데 어느 나라가 이번에는 양털깎기를 당하나 90년대 후반에는 우리나라를 비덕돼서 아시아 외환위기 때 양털깎기 아주 심하게 당했었잖아요 우리가 2008년도에는 어떤 나라가 양털깎기 당하나 야 이제는 미국이구나 라고 생각했더니 남유럽 위기가 오면서 남유럽 국가들 그때 그리스의 10년물 국제금리가 24%면 10년 내내 24%의 그 금리 이자 부담을 누가 하는 겁니까 그리스 국민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또 양털깎기 당하는 걸 보면서 이러한 경기에 붐앤버스트가 반복되는 가운데서 결국은 이 자본주의에 해계모네를 지고 있는 쪽이 계속 더 부가 늘어나고 약한 체력으로 어떻게든 여기서 부자가 한번 되보려고 빚내서 뭔가 했다가 그런 사람들은 또 화장창 무너지고 그런 현상이 주식시장에서도 신용 투자했다가 거들나는 사람들 똑같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오프라인 경제에서 돈을 땡겨와서 한번 사업에 투자했다가 경기가 안 좋으면서 망하면서 빚지고 그러면서 신용불량자 되고 이런 식의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과 비슷하게 내가 주식시장에서도 한번 부자가 돼 봐야지 해서 무리하게 빚내서 투자하다가 또 이렇게 패드가 금리 올리는 가운데 와르르 또 다 틀리는 거죠 틀리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구조조정이 일어나면 또 살아남은 기업들이 그 좀비기업들이 가져가던 그 조그만 매출까지도 다 가져가면서 미래에 또 주가는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그러면서 강한 기업이 계속 더 강해지고 약한 기업이 또 죽어나가고 그게 이제 혹독한 이 자본주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투자의 본질에다가 2021년도에도 그때 당시에도 3000포인트 이상에서 막 주식을 너무 사는 열풍 때문에 현금이 킹이 돼서 돌아오는 게 2년마다 있다고 말씀을 저기다가 책에다가 써놨습니다 다들 캐시가 트래쉬가 된다고 하지만 캐시가 킹이 돼서 2년마다 돌아온다 그래서 지금 이제 캐시가 킹이잖아요 킹인데 왜 킹이냐면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자 부담을 못 견뎌서 부동산이 뭐가 됐든 이렇게 헐값에 팔 수밖에 없나 반대매매 당하는 그런 물건을 아니면 그런 주식을 헐값에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금이 킹이 되는 겁니다 어제 어떤 저희 고객분이 얼마를 투자하는데 내가 또 돈이 얼마 있는데 라고 하셔가지고 지금은 현금이 킹인데 그 현금을 가지고 있으라는 게 아니고요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킹이니까 이럴 때 이제 줍줍하는 겁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들었었습니다 아무튼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금관리입니다 2년만 반복되는 조정이 있을 때마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자금관리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 기사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관악도 두 달 새 2억 뛰었는데 3기 신도시 3천만 원 싸졌다 라고 합니다 이 주식시장의 조정을 받을 때 다른 여러 자산도 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2만 8천불 유지하고 있네 자 그렇다면 또 부동산 시장 부동산 시장은 또 어떻는지 한번 봐야 되죠 관악도 두 달 새 2억 기 있다 다는데 분양시장에서 민간과 공공의 엇박자가 두드러집니다 이른바 강남 3구가 아닌 서울 관악구도 두 달 전보다 2억원 가까이 뛰었는데 민간 분양가 상승세가 여사롭지 않죠 그런데 3기 신도시 공공 분양은 2년 새 3천만 원 내렸고 이렇게 민간과 공공이 거꾸로 가는 데는 이유가 있고 장단점도 있겠죠 얼핏 보기에는 혼란스러운 분양시장의 최신 동향을 짚어봤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 분양시장에서 변방으로 꼽히는 관악구에서 59스퀘어미트 분양가가 9억원을 넘어섰는데 2개월 전보다 무려 2억원 가까이 뛰었고 준강남권으로 불리는 강동구에서 국민평형인 84스퀘어미트가 1년 새 1억원 오르면서 14억을 넘어섰고요 수도권과 지방에서는 평당 3천만 원을 넘기며 12억 원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84스퀘어미터가 치솟는 공사비 주택도시보전공사의 민간아파트 분양 통계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전국 분양가가 평당 1,70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년 전에는 1,500만 원이었는데 13%나 올랐네요 서울의 상승폭은 더 커서 2,7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19% 상승을 했고요 서울의 평균 분양가가 이제 3,200이네요 2015년이었나요 14,15년대 집까지 오르기 시작하면서 평당 1,500을 돌파한다 뭐 이런 얘기를 본 것 같았었는데 이제 3,200입니다 지방에서는 부산이 1,800만 원에서 2,200만 원이 됐네요 20% 넘게 올랐고 같은 기간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보니까 전국이 12% 오히려 내렸고 서울은 10% 부산은 14% 마이너스 였다고 합니다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확실히 빠졌는데 분양가가 올랐군요 이처럼 뛰는 분양가 뒤에는 공사비 급등이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여파로 건축 관련 건자재 인건비 등이 많이 올랐고 통계층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 공사비가 최근 2년 새 12%나 상승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겠네요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는 가장 최신 아파트인데 가장 최근에 원자재가 또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공사비가 또 인건비도 올랐고 최근에 물가 계속 고물가 시대에 그렇죠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분양가가 올랐네요 그런데 분양을 어쩔 수 없이 물가를 반영해서 올려도 이게 판매가 안되면 그렇게 가격을 못 올리는데 이게 판매는 여전히 잘 되나 봅니다 청약이 여기다 올해 초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대거 해제가 분양가 고삐를 풀어줬다네요 서울 대부분과 경기도 과천 하남 광명이 상한제 규제를 받았으나 이제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만 분양가 상한제가 있나봅니다 아파트값 상승 반전도 날개를 달아줬구요 집값 선행 지표인 실거래 가격이 21년 말부터 줄곧 하락하다가 올 들어서 상승세로 돌아섰다라고 되있네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가지고요 마지막 기사는 금요일이라서 좀 재미난 기사 하나 가져왔는데 장혜수의 카운터어택 축구대통령 이라고 해서 이 앞부분만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에 축구대통령 있는데 인천유나이티드 소속의 현역선수가 어릴 때 이름이 김소중이었는데 할아버지가 큰게 더 낫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름을 붙여줬는데 등분어가 50번인데 이름이 김대중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열함으로 K리그에는 정치인 동명인 선수가 좀 있는데 김대중 선수의 팀 동료에는 이준석 선수가 있고 경남FC에는 김종필과 이재명 심지어 김천상무에는 이름이 아예 정치인 정치인 이라는 선수도 있고 수원FC에는 김영삼 코치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별명이 아닌 진짜 축구선수 대통령도 있는데 1990년에서 2000년 우승 제조기로 불리면서 피파 올해의 선수에도 뽑혔던 라이베리아의 조지웨아가 은퇴하고 나서 2017년에 대선에 출마해서 대통령의 당선이 됐네요 라이베리아는 잊혔는데 긴 내전을 겪었고 축구선수 웨아는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룬 첫 대통령 이었다 라고 합니다 그 밑에는 보면 이제 손흥민 선수의 지금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의 1위를 하고 있다 하고 있고 손흥민 선수의 최근에 리드업십이 되게 많은 매체에서 화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터뷰 직후 두 손으로 마이크를 내려놓는 등 상대를 존중하는 매너에 미디어는 물론 다른 팀 팬들까지도 손흥민 선수를 1위라고 감탄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국격이 급상승하는 것 같아 내가 다 우쭐해진다 저런 축구선수라면 훗날 우리나라도 축구대통령이 나와도 좋겠다는 마음이 생기는데 혹시나만 그런가 저도 그렇습니다 재밌난 칼럼을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워메신박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주 주말도 행복하고 건강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aa 8 구수